네, 이번엔 스몰캣 공략주 한번 들어볼까요? 공부해보는 시간입니다. 기업을 또 공부해야지 해법을 찾을 것 같은데 오늘 시장에서는 핫 이슈이긴 합니다. 모바일 게임 관련된 이슈가 상당히 많죠. 요즘 남자 사우나나 이런 공중화장실에 가보면 참 웃지 못한 일들이 많습니다. 칸칸이 정해져 있는데 옆에서 소리들이 많이 나죠. 그래서 저도 모바일 게임 관심은 많은데 과연 어떤 내용들을 흘러가고 있는지 전문가를 한번 모셔봤습니다. 오늘 스몰캣 공략주는 유화증권의 유승준 연구원이 함께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스마트폰 보급이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3월 중순에는 삼성전자 모바일 언팩이라고 하는 행사도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모바일 게임 시장, 하드웨어가 좋아지니까 소프트웨어를 채워 넣어야 되는데 모바일 게임이라는 것이 소프트웨어에 중요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 관심을 좀 많이 받고 있어요. 모바일 게임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모바일 게임 시장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모바일 게임이라는 게 핸드폰으로 하는 게임을 모바일 게임이라고 그렇게 흔히들 얘기하는데요. 대표적인 게임으로는 애니판과 같은 그러한 국민 게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바일 게임이 각광받기 시작했던 거는 스마트폰 보급률이 확대가 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모바일 게임이 각광받기 시작을 했는데요. 그때부터 이제 뭐 카카오톡에 게임을 서비스하기 시작을 했고 그러면서 모바일 게임 시장이 굉장히 크게 성장하는 그런 계기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모바일 게임 중에서 애니판과 같은 게임이 나오고 그 이후로 계속해서 드래곤 플라이트 그다음에 다함께 차차차 최근에는 윈드러너까지 이렇게 크게 흥행을 하는 그런 게임들이 계속 시장에 나오면서 굉장히 시장 규모가 이렇게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시장 규모를 좀 이렇게 표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일단 모바일 게임 시장 규모 자체가 2010년도에 한 3천억 정도 수준에 머물렀는데요. 2012년, 작년도에 거의 2010년 대비 두 배 가까이 증가한 한 6,300억 정도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올해는 여기서 더 크게 증가를 하면서 다시 또 한 3천억 정도가 증가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모바일 게임 시장이 굉장히 크게 고성장세를 이어나갈 것이라는 그런 분석입니다. 그중에서 오늘 제가 좀 그 종목 하나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그중에서 가장 안정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는 컴투스라는 기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컴투스요? 좋습니다. 귀에 익숙한 기업인데 일단은 스마트 디바이스, 모바일 디바이스 표현을 여러 개 할 수 있겠습니다만 스마트폰이라는 것이 확산되고 있고 태블릿 PC도 보급이 좀 늘고 있죠. 두 개를 합친 게 패블릿이라는 용어도 나왔고 거기에 모바일 게임이라는 것을 많이들 하고 있고 그것이 실제 유료화로 기업의 수익성으로 잡히죠. 저도 사실 현질이라고 표현하네요. 현금으로 샀어요. 자동차 게임. 계속 차차차 버리더군요. 확인해봐야지 이것이 얼마나 될 것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해보긴 하는데 그만큼 부부간의 대화는 없어지더군요.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기업으로 컴투스를 오늘 또 얘기해 주셨는데 컴투스는 또 어떤 기업인지 게임 종류를 아까 많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어떤 게임에 해당이 됩니까? 일단 컴투스 같은 경우에는 국내 모바일 게임 회사 중에서는 가장 전통이 오래된 그런 모바일 게임만을 전문적으로 제작을 하는 기업입니다. 컴투스는 1998년도에 설립이 되었고요. 국내에서는 게임빌과 함께 가장 역사가 오래된 그런 기업이고요. 그 다음에 컴투스는 이제까지는 크게 매출 규모가 크지는 않았었는데 피처폰에서 스마트폰으로 넘어오면서 그때부터 매출액이 본격적으로 확대되는 그런 구간을 맞이했습니다. 2012년도 1분기부터 타이니팜이라는 게임이 시장에서 굉장히 크게 히트를 하면서 S&G 신드롬을 일으켰고요. 그때 컴투스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굉장히 크게 확대되는 그런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012년도에 2011년 대비 매출액이 한 2배 이상 증가를 하게 되었고요. 영업이익은 한 4배 이상 증가를 하면서 굉장히 크게 실적이 드라마틱하게 개선되는 그런 회사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게임을 하려면 과거에는 오락실이라는 데 가서 동전 넣고 그 기계만 있으면 되는데 이제는 연결돼야 되잖아. 그게 모바일 게임인데 그러면 플랫폼이라고 하는 전문용어지만 통신으로 연결이 되는 것들이 많고 SNS, 그게 카카 이렇게 나가는 것 이런 것도 있고 많죠. 컴투스는 아까 게임 내용 중에 뭐라고 그랬죠? 타이니팜 타이니팜 팜도 참 많이 좀 많아요. 타이니팜? 네, 타이니팜 타이니팜 농장이랍니다. 게임 종류가 많아가지고 그렇다면 이 컴투스의 투자 포인트와 강점은 뭡니까? 일단 컴투스의 개발 인력을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모바일 게임 같은 경우에는 주기가 상대적으로 온라인보다 굉장히 짧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게임을 얼마나 많이 시장에 런칭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개발 능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컴투스 같은 경우에는 다른 게임 업체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한 300명 정도가 있는 그런 개발 인력을 확보했고요. 연간 한 50개 정도에 달하는 그런 게임을 시장에 런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크게 그런 개발 인력이 눈에 띄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타이니팜이 인기가 다소 떨어진다 하더라도 또 다른 게임들이 또 이 인기가 떨어진 게임을 메이크업 해주는 그런 게 필요한데요. 컴투스는 그런 데 있어서 굉장히 잘 대응을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작년에 흥행 가두를 달리던 타이니팜이 매출이 살짝 주춤하기도 했는데요. 그러는 동안에 히어로즈 원화, 홈런화, 그리고 이제 뭐 또 타이니팜 같은 계속 게임들이 출시를 하면서 이런 타이니팜의 매출 하락 우려를 상세해줬다. 말끔히 씻어줬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이 하나의 게임이 히트를 치더라도 교체되는 주기가 굉장히 빠르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이제 속도가 빨라지다 보니까는 실증도 빨리 느끼고 뭐 이런 것이 사실 저도 체험을 해봤어요. 뭐 나르는 용 하다가 용이 지금 어디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차로 이제 갔다가 다음은 동물농장으로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 이 컴투스의 주가가 그렇다면 실적을 반영을 해야 되는데 하나가 이렇게 성공했다가 훅 죽어버리면 고르지 못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오늘 주가는 또 6%대에 넘어서 지금 현재 8%대 상승이군요.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2월부터 조금 주가가 슬슬 반응을 하고 있고 추가 성장 모멘텀 이렇게 뭘 찾아봐야 되는데 뭐가 있습니까? 일단 컴투스 같은 경우에는 크게 두 가지 성장 모멘텀이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이 신규 게임 모멘텀이 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한 50개 정도의 게임을 연간으로 출시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게임을 출시하고 있으면서 또 신규 출시되는 게임도 매출이 어느 정도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시장에서 그렇게 성공을 할 수 있는 신규 게임 모멘텀이 하나가 있고요. 일단 우선 3월달에 리틀 레전드 골프스타라는 그런 기대되는 게임들이 곧 출시할 예정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에도 잘 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추가 게임들이 신규로 매출이 발생이 된다면 아무래도 실적이 크게 증가할 수 있는 모멘텀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모멘텀으로는요. 해외 모멘텀이 있습니다. 올해는 해외에서도 매출력이 크게 증가가 될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는데요. 먼저 이 라인이라는 메신저가 있는데 이 NHN에서 만든 메신저입니다. 국내에서는 보통 카카오톡을 많이 사용을 하지만 일본이나 동남아시아 지역에서는 이 라인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이 라인을 통해서 게임을 탑재를 해서 동남아나 일본 시장에 또 런칭을 하게 되면 또 매출액이 상당히 크게 많이 확대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최근에 이제 한 3억 명 정도가 가입자를 확보한 중국의 카카오톡이라고 불리는 위챗이라는 메신저가 있는데요. 그 위챗에도 컴투스의 게임이 탑재될 수도 있다. 그 가능성이 높다라고 그렇게 판단이 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 또한 매출이 확대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는 신규 모멘텀과 해외에서의 모멘텀이 신규 게임과 해외에서의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신규 더 성장할 여력은 충분히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내용이 좀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결국에는 게임이라는 것이 즐기고 노는 엔터테인먼트적인 성격이 강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멍석을 깔아줘야 되는데 멍석이 전 세계적으로 잘 깔린다. 이거를 좀 표현하시는 거죠. 중국의 카카오톡이라고 하는 위챗이라는 것도 가입자가 늘고 있고 거기에 우리나라 게임들이 진입을 잘해야 되는데 파악을 잘해야 되겠죠.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도 이번에 문화 육성, 융성책 이렇게 해서 문화 컨텐츠에 대한 강조를 많이 하셨어요. 문화라고 한다면 엔터테인먼트라든지 게임도 분명히 포함이 되는데 이 엔터테인먼트나 게임은 아직도 시장의 신뢰를 굳건하게 얻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엔 실적 문제 아니겠습니까? 좋다 좋다 그래가지고 쭉 보면 주가는 한참 가있다가 나중에 실적 뚜껑이 열면 확 이렇게 내려오고 이게 이제 반복되는 게 저긴데 실적을 그러면 애널리스트 입장에서 제대로 좀 분석을 좀 해주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컴투스의 실적은 어떻습니까? 일단 먼저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컴투스의 작년 실적은 2011년 대비 굉장히 크게 그렇게 성장을 했는데요. 2012년도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769억 원과 161억 원을 기록을 하면서 거의 2011년 대비 2배 그리고 영업이익은 4배 정도 성장하는 한 해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 실적을 분기별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작년도 1분기에는 매출액 113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 4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2분기부터 영업 매출액이 220억 원으로 굉장히 급증을 하게 되면서 영업이익도 68억 원이라는 굉장히 큰 성장세를 기록을 했고요. 그 다음에 3분기에도 이러한 성장세가 이어졌고 4분기에는 매출액이 거의 비슷하기에는 유지가 되었는데 영업이익이 조금 하락한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아무래도 과거에는 카카오톡을 통해서 게임을 출시를 하지 않고 그냥 바로 앱스토어나 이런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게임을 올렸는데요. 아무래도 최근에는 카카오톡을 통해서 이렇게 게임을 올리다 보니까 수수료 부분이 많이 발생을 해서 어느 정도 영업이익은 살짝 줄어든 그런 경향이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1분기 2013년도 1분기부터는 실적이 다시 크게 개선될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일단 그 이유를 보게 되면 작년 말에 출시된 홈런원과 그 다음에 2월달에 출시된 히어로즈 워라는 게임이 흥행에 굉장히 크게 성공을 하면서 매출액이 많이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거기에 그치지 않고 3월달에 리틀 레전드, 골프스타, 이런 G스타에서 굉장히 기대를 모았던 게임들이 줄줄이 출시가 되면서 1분기에는 아마 사상 최고의 실적을 기록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 연간 실적을 예측을 해보면 전년도 대비 매출액은 76% 증가한 매출액은 39.4% 증가한 1,072억 원을 기록할 걸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2012년 대비 한 76% 증가한 283억 원을 기록할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76%요? 네, 76%. 2012년도 대비 2013년도엔 영업이익이 76%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 그래서 한 283억 원 정도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280억이면 지난해에 거의 약 2배 못 미치는 수준이네요. 그러면 현재 주가를 고려했을 때 우리가 PER이라는 걸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물론 같은 업종 내에서의 PER들이 조금 게임 업체들은 높은 편이죠. 프리미엄을 많이 주고 미래를 내다보기 때문에 지난해 2012년도 기준으로는 한 30배 정도 가까이 되는 것 같고 올해는 그러면 약 15배에서 20배, 현재 주가는 그러면 계속 이걸 얼마 정도를 PER을 줘야 적정 주가 수준이 나오는 것이고 그다음에 함께 투자 의견하고 목표 주가를 좀 설정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투자 의견은 현재 바이를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매수. 네, 매수. 그리고 목표 주가는 6만 7천 원을 그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6만 7천 원이라는 목표 주가는 예상 2013년 EPS의 PER 23배를 곱한 숫자이고요. 작년도에 컴투스가 거래가 보통 20배에서 30배 사이에서 거래가 됐는데요. 보통 고성장세에 있는 산업일 경우에는 아무래도 PER을 높게 주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23배가 굉장히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보다는 오히려 고성장세가 지속이 된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이런 고성장세가 이어지려면 실적이 받쳐줘야 하는 그런 게 있는데요. 일단 최근에 굉장히 1분기부터 출시하는 게임마다 흥행에 성공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또 4분기에 주가도 어느 정도 조정을 받으면서 밸류에이션도 좀 어느 정도 이렇게 부담이 없어진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계속 실적도 좋게 나오고 또 밸류에이션도 부담이 없기 때문에 이런 고성장세가 앞으로도 이어질 거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목표 주가 6만 7천 원은 크게 무리한 수준은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올해는 또 중국이랑 일본에서도 매출액이 크게 확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해외에서 또 모멘텀이 발생을 하면 6만 7천 원에 곧 도달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기업은 항상 변모를 하는 것이니까 수시로 탐방을 통해서 점검을 해주시고 변화된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저희 성투 시간에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PER이라는 것은 사실 어떤 상대적인 비교죠. 과거에 90년도 말에 여러분들 세럼기술이라는 기업을 생각하십니까? 인터넷 전화 이렇게 했는데 그때 PER이 5천 배였습니다. 주가는 계속 말도 못하게 어떤 기현상이 나타났는데 물론 그렇다고 컴투스의 PER이 낮다는 뜻은 아닙니다만 PER을 적용하는 것은 산업의 특성을 잘 분석하셔서 그때그때 상대적으로 적용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모바일 게임 관련주에 대해서 오늘 컴투스 이야기를 자세하게 들어봤습니다. 오늘 처음 출연을 하셨는데 유화증권의 유승준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